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동명이탈을 주문했겠구나. 지난 8월 20일부터 20일 양재치의 중국공상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부산에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러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중국측으로부터 특별한 주문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이 윤곽이 빠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정부의 선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취한 세 가지 뚜렷한 행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 회담 불참입니다. 공병호 tv에서도 이미 한 번 다뤘습니다만 정경두 국방장관은 8월 29일 과함에서 일린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 회담에서 불참했습니다. 이 회담은 지난 5월 3일 날 안보회의 dtt에서 한국이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회담에 참가할 경우에 코로나19 격리 기간이어서 장관 이의 취임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대단히 회개하고 망측하고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핑계끌이를 댔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위스네에서 참가하지 말라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인도 사각협력 쿼더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8월 31일 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사각협력인 일명 쿼더를 공식 국제기구로 만든 뜻을 밝혔습니다. 화상회의로 열린 한 포럼에서 인도 태평양에서 우리의 공유된 이익과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구 창설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도 한국만 쏙 빠지고 말았습니다. 4개국이 먼저 배제했을 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불참을 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최국의 정부가 보이고 있는 치중 그리고 탈미 행보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7월 달에 미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 3국 해상훈련 불참입니다. 이 남중국해는 한국의 석유라든지 그 밖의 물류 해상 운송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한국도 참여했어야 됩니다. 미국은 일본 호주와 함께 지난 7월 달에 남중국해 해약에서 3국 해상연합작전 훈련을 개시했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무력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연합훈련이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끼지 않았습니다. 일본 호주 인도 또 3국 통상장관은 아시안과 공급망 강화 문제를 회의 중입니다. 중국 중심 생산기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본격적인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에서 아주 내놓고 한국은 동맹에서 이탈 행보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허둥지둥 중국입니다. 중국을 단단히 손을 보겠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측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컷센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출핵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웃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더욱 다지는 주변 외교 공과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유럽 국가가 미국과 연대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외교입니다. 이른바 범대서양연맹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또 범대서양제랑에 출연해 가지고 중국을 포위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헝가리 등 4개국 외무장관을 만났고 7월 25일부터 유럽 5개국 순방에 떠났습니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입니다. 그리고 양재처 정치국 의원은 9월 1일부터 4일간 미얀마를 포함해서 스페인, 그리스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중국 고립화 전략에 맞서기 위함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서 유럽 6개국을 돌면서 중국이 아니고 중국 공상당에 반대하는 미국 주도의 범대서양 연명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이런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움직임은 여의치 않습니다. 9월 1일 날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담론 국무위원과 회담을 가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독일 측의 입장을 밝힙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을 철회하고 국제감시단의 신장위구르 지역 방문을 허용하라. 얼마나 당당합니까? 서방 선진국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은 홍콩이든 신장이든 모두 중국의 내정에 속한다. 우리는 중국 사회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신장위구르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장기를 적출해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 공론화되지만 이것은 우리 내정 문제다. 너희들이 간섭할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중국 공상당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당상은 기본적으로 문명의 길과 반대의 반문명의 길을 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소위 정치 집단들은 이걸 애써 무시하는 거죠. 반문명의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반문명과 반인권과 반인륜과 반도덕과 반윤리의 세력들인 거죠. 이런 세력들이 주변 국가의 선거 부정에 개입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알 수 있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중국 공상당이 국제법을 지키고 인류의 구성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보편적 가치를 준수한다면 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중국 공상당을 배척하려고 하겠습니까? 중국 공상당을 배척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배척할 것이라냐.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국 공상당과 손을 더 깊게 잡지 못해서 안달나는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란 이야기. 국제법을 어기고 보편적 가치를 깡그리 무시하고 자국에서 만든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통치 방법과 도구를 해외 국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출해서 중국 중심의 전체주의 국가 체제를 세겨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중국 공상당의 통일 전순 전략인 거죠. 전 세계를 중국의 친화적인 체제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체제를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냐. 그들은 해외 국가들의 부정선거 지원에도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4.15 총선도 검찰이 정상적인 수사를 하게 되면 차이나게이트 이른바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그런 증거들을 상당 부분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런 국가를 보편적 가치를 철도철명하게 준수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미국이나 서방 국가보다도 중국을 앞세우고 중국몽을 꿈꾸고 중국을 부러워하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의석의 방문에 목을 매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뜻과 바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9월 2일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 ncck를 방문한 자리에서 또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서 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인영 장관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지금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의 냉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중국의 대전과 하는 새로운 차원의 냉전인 신냉전의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런 정세의 눈을 감으면 국민들 얼마나 고생을 시키겠냐에 공부도 좀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이야기죠. 친중 노선에 나섰다가는 대한민국을 존망의 기로에 서게 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눈이 멀고 귀가 다친 그들은 대한민국을 위험한 상태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정치 세력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는 거죠. 미중 전쟁은 제가 일찍부터 방송에 내보났다시피 이미 시작부터 전쟁이 끝난 거죠. 시진핑이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건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국력의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큰데 거기에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냐. 그리고 중국의 우호적인 진짜 친구가 있냐. 세계에. 본인들이 잘하면 왜 친구가 없겠냐.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대세 이런 큰 흐름을 읽지 못하면 구한말에 이 나라를 책임짓던 위정자들이 시대의 대세를 읽지 못해 가지고 온 국민을 고생길로 그냥 내몰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전체적인 대세를 읽지 못하면 엄청난 고생을 사람들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여러분들의 구독과 또 여러분들의 격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